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신임 회장 김희봉 목사는 부회장 이준석 목사, 총무 이명건 목사, 서기 김정길 목사, 부서기 이종선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부회계 박황우 목사, 수석협동총무 하정민 목사 등 세 집행부와 함께 48회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 나가겠습니다. 김일태 신임 이사장은 이사장의 역할은 회장과 임시랭 위원들이 교협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사회와 함께 한 해 동안 사역을 열심히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전 회장 문석호 목사는 기도의 사람인 김희봉 회장을 필두로 새 출발하는 48회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이 임사를 전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문석호 직전 회장 등 47회기 임원진의 감사패를 48회기 중 예정된 행사의 각 준비위원장을 발표하고 대표로 이기흥 목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는 뉴욕 선교사의 집이 보금자리 마련 기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7년 퀸즈 플러싱의 한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뉴욕 방문 전 세계 선교사들의 심터 역할을 시작한 뉴욕 선교사의 집은 이후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플러싱 162 스트리트과 35 에비뉴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무료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면서 다시 장소를 옮기게 된 선교사의 집은 현재 플러싱 유니언 스트릿과 29로드 인근에 위치한 주택을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현 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의 매각을 결정하고 선교사의 집 측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 매입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이날 선교사의 집은 주택 소유주가 제시한 매매가 140만 달러 중 절반 이상인 100만 달러 모금이 필요하고 내달 말까지 목표 금액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 선교사의 집입니다. 꼭 유지게 되고 더 발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선교사의 집 이번에 꼭 구입하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516-721-8101, 전화번호 516-721-810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신디케이정을 펜실베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했습니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엘라베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에서 공판검사로 일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 펜실베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으로 옮겨 강력범죄와 중범죄 담당 부서에 고의직을 거쳐 현재 차장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 지명자가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으면 한인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연방검사장 자리에 오르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배우는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가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강순영 목사는 부흥회는 미주 한인 성도들을 미국을 회복시킬 제2의 청교도로 준비하며 청교도들의 신앙 모범을 구체적으로 배워 적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강사로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 뉴저지 필그림선교교회 양충길 목사, 필라 안디옥 교회 호성기 목사, 뉴욕프라미스 교회 허현행 목사, 자마 김충근 교수 등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아침과 저녁, 하루 두 개의 다양한 주제의 30분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 올라갑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 2021년 청교도 신앙회복 온라인 부흥회를 검색하면 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